방송인 김구라씨가 공황장애 증세로 방송 녹화에 불참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내의 부채 때문에 증상이 악화됐다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소속사는 추측 보도, 추측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백은영 기자입니다. 공황장애 증상으로 입원했던 방송인 김구라씨가 어제 퇴원했습니다. 김씨는 7개월 전부터 불면증과 이명 증상을 호소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구라의 소속사는 약물 치료로 상당히 치유가 됐다며 병원 측에서 조용하고 편한 곳에서 심신의 안정을 취하도록 권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김씨가 가족의 금전 문제 때문에 증상이 악화됐다는 주장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2년 전 아내가 친인척 보증을 섰다가 떠안게 된 빚 액수만 17억에서 18억 원에 달하며 사채까지 끌어다쳤다는 겁니다. 또 공황장애로 입원하기 전 재산 가압류 통보를 받았다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김씨가 방송에서 아내는 제주도에 있다며 빚 보증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소속사는 이번 일로 개인사가 공개돼 가족들이 힘들어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건강한 모습으로 컴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공황장애 증상으로 잇따라 방송 녹화에 불참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백은영입니다. 김씨는 공개합니다. seinenассropolis